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YGU 영산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홍보대사 예지빛 남현지입니다. 우리 대학 학교 자랑을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영산대학교에 들어오고 싶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저는 우리 YGU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U 영산대학교는 정시모집에서 다군만 모집을 실시합니다. 다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전형과 실기전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일반전형에서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수시 모집 2월 인원이 확정되는 12월 27일경에 정시 최종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 공고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시 전형별 반영비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70%, 학생부교과 30%를 반영하며 실기전형에서는 실기 70%, 수능 20%, 학생부교과 10%를 반영하게 됩니다. 수능성적 산출방법을 살펴보시면 먼저 수능성적은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이 각각 다르게 반영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계열의 경우 수능 4개의 영역의 표준점수를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예체능계열의 경우 4개 영역 중 표준점수가 높은 3개 영역의 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탐구과목은 2개 과목 중 성적이 높은 1개 과목만 반영하게 되고 영어과목의 경우는 우리 대학의 등급별 반영점수에 의하여 산출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성적 산출방법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부 성적 산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중에 교과 영역만 반영하게 되는데요.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중 등급이 부여되는 일반선택 7과목과 진로선택 1과목 등 총 상위 8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부 성적은 학년별로 별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으며 학년, 학기, 과목 구분 없이 석차 등급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예능 계열의 경우 미술, 체능 계열의 경우 체육 교과목이 추가로 포함되고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목이 필수로 반영되니 간호학과 지원자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진로선택 과목이 반영되지 않는 학생은 진로선택 과목을 제외한 일반 8과목이 반영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수능 성적과 학생부 성적 산출 방식에 따른 전년도 최종 합격자의 평균 성적 및 표준 편차를 우리 대학 입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진학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시모집에 제공되는 신입생 특별장학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최초 합격하는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연공학 및 예체능 계열의 경우 등록금 130만원이 지원되고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 등록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최초 합격만으로 이렇게 큰 장학 혜택이 주어지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덜해지겠죠? 보시는 장학 외에도 수능, 학생부, 자격증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이 주어지니 모집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신입학 장학 제도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시모집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시모집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UA Apply, 진학 Apply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등록은 2월 7일부터 9일까지니 지원 시 일정을 유심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정시모집에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 모집 단위의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4년제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가, 나, 다 3개의 군만 지원이 가능하여 딱 3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중 우리 대학은 다군에 위치하고 있어 다군에서 하나의 모집 단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능을 응시하지 않았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우리 대학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성적이 반영되나 수능 점수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유전공학부는 2학년 때 원하는 학과로 진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전공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학부입니다. 1학년 때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하여 여러 전공들을 탐색하고 2학년 진급 시 원하는 학과의 100%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숙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기숙사 신청은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1월 말에서 2월 중순경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확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학 기숙사는 약 1,500명에서 1,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 학생들도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YGU 영산대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은 언제, 어디든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입시 상담, 게시판 등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GU 영산대학교 정시모집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